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이스트 더블유 멤버들 함께 나왔는데요. 자, 먼저 기자 여러분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하나, 뉴스트.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더블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쇼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표로 리더 JRC가 오늘 함께 해주시는 정말 기사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스트 더블유의 웨이크 앤 쇼케이스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만든 앨범 많이 사랑해주신 부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트 더블유는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순서는요, 단체 촬영을 진행하고 개인 촬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단체 촬영부터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잠시 빼고 진행을 할게요. 오늘 네 분께서 멋진 수트를 입고 나왔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5개월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나왔습니다. 가운데 바라볼게요. 이번 앨범은 이제 겨울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함께하게 되는데 알쏙한 네 사람의 모습이 마치 시상식장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하네요. 네, 이번엔 오른쪽 바라볼까요? 네, 많은 배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밴들을 향해 활짝 밝은 미소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면서 마지막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뭐 늘 하면서도 어색하죠. 가운데 바라보면서 팬들에게 하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단체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엔 개인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씨, 레인 씨, 그리고 백호 씨는 잠시 무대 뒤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JR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포카 바라보겠습니다. 네, 뭐 뉴스더블유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예능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매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따뜻한 리더 JR입니다. 가운데 바라볼게요. 방송가 어디를 갔을 정말 착한 친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이번 앨범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까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늘 선하고 예쁜 미소가 아름다운 리더 JR이었습니다. 네, JR씨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아론 씨의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USW의 맏형이죠. 늘 큰 눈과 진정의 눈빛이 매력적인 아론 씨인데요.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엔 우회짓기 주죠. 머리 염색을 하고 2대8, 다르마 굉장히 뭔가 차분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을 통해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VZW 아론이었습니다. 네, 조금만 뒤로 부탁드리고요.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몽환적인 또 신비로운 보란빛으로 머리 염색을 해서 많은 팬들이 기회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가운데 바라볼게요. 늘 이렇게 그윽한 눈매를 보여줘서 어떤 이야기가 눈빛에 담겼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멤버예요.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고요. 네, 멤버 모두 블랙 수트를 굉장히 멋지게 소화를 하고 있죠. 역시 내내 이번 활동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호 씨를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늘 백호 씨 하면 상남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섹시, 산적이라는 별명도 많은 팬들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는 헤어스타일을 블루블랙으로 염색을 해서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오른쪽 바라보고요. 네, 이번 앨범은 또 작사, 작곡의 상당 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백호 씨의 아티스트적인 면들도 앨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스 W 백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Pionee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